아니 와쿠가 진짜 젖박살이 났는데 진해가 그걸 모르지 않을 거야 근데 약간 그걸 부정하는 애들이 많아 그리고 존나 애매하게 생긴 애가 애매하게 잘생겼다고 해야 되나? 내 기준에선 잘생기지 않은 남 기준에선 좀 애매하게 잘생겼다 그런 애들을 막 빨아줘 그리고 애매하게 애매하게 생겼어 그냥 애매한데 어 지가 잘생겼다고 생각하네 애매의 기준이 그러니까 한 30% 한 20%? 그 정도가 난 좀 애매한 편이라고 생각해 10%까지도 애매한 거야 그건 진짜 한 1%대가 딱 어 1%야 1% 1% 정도가 면상이 그나마 안 빠그러졌다 그 정도고 진짜 한 몇십 그 10% 10%도 빠그러져 있지 빠그러진 편 중에 괜찮은 편인 거지 좀 관리를 하고 그래서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못생긴 애들이 막 자아도취하는 그런 거 보면 좀 역한 느낌? 막 뜨잖아 인스타 릴스든 뭐 유튜브든 유튜브에는 일단 잘생긴 애가 거의 없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 어 연예인 유튜버 하지훈 빼고 그 인스타에 보면 막 오만 애들이 막 잘생긴 척 역경 틱톡도 가보면 막 별것도 아닌 막 진짜 으 이딴 애가? 그런 애들이 막 유명해져 있단 말이지? 아 물론 그런 애들은 대부분이 한 백만을 못 넘겨 진짜 딱 잼민이들이 빨아줄 만한 그런 아 그리고 그런 애 있잖아 약간 아 남자도 아닌 것이 여자도 아닌 것이 남자도 아닌 것이 뭐라 해야 되지 면상이 막 지가 좀 지가 뭐라 해야 되는 그 몽환적으로 생겼다 약간 그런 거 있잖아 뭐 홀리는 상? 근데 지가 그 홀리는 상이 아니거든 개화꾼데 그거를 막 홀린다니 뭐 아 구미호상이라니 구미호상이라니 주제 파악을 못하는 것 같아 내가 지금 딱 떠올리는 애 딱 한 명 있거든 걔 이름이 생각도 안 나 워낙 듣보라 가지고 걔는 한 만 명 정도 될 거야 아마도 여튼간 생긴 게 아 진짜 역겨워 역겨워 진짜 어 코리안같이 안 생겼거든 근데 아 얘 뭐라 해야 되냐 잡종? 잡종같이 생겼어 잡종 어 하하하 잡종이라 하면 안 되나? 아 여튼간 못생긴 애들 뭐 그래 못생긴 애 아 몰라 못생긴 애들이 왜 그러니까 좀 아 짜증나 어 이 영상 보는 너희들 너희들도 못생겼어 너희들이 1%일 것 같아? 어? 나는 0.0000001%지만 너희들은 생각을 해봐 너희들이 1%였던 적이 있어? 뭐 싸움으로든 공부로든 뭐 면상으로든 어? 뭐 근육으로든 몸매로든 산 한 번이라도 뭐 대본적 있냐고 뭐 유명세로든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닌 그냥 유튜브 1개 시청자일 뿐이야 너희들 인생 똑바로 살아 알겠어? 안그러면 그냥 밟히는 인생 사는 거야 나같이 잘난 애들한테 물론 너희들이랑 너희들 밟을 일도 없을 거야 왜? 들어오니까 수고 안녕 안녕